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퍼스트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시죠.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지민을 연기한 배우 김진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첫 드라마다 보니까 검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한 열 번 정도는 하지 않았나? 나물퀴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없긴 없더라고요. 이거를 쭉 내리다 보니까 개요에 대한민국의 배우 이렇게 딱 한 줄이 적혀져 있는데 아직 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진영. 저는 김혜 김씨고요. 나아갈 진의 꽃뿌리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제 키는 아직 정확히 재본 적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167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166.5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 가족은요. 오빠 둘의 막내딸입니다. 데뷔 년도는 2019년이고요. 어제일은 모두 괜찮아 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는 좀 특별한 게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나왔던 청산 우진 저까지 지민 이렇게 총 3명이 거기서 또 친구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도 똑같이 친한 친구로 같은 반으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봤던 언니 오빠들이니까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봤는데요. 사실 저는 지우학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나연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나쁘고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먹을 캐릭터다 라는 얘기들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지우학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지민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욕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너 왜 그랬냐고 너가 제일 짜증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나 나빴구나. 왜냐면 저는 그냥 10대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냥 지민이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민폐처럼 나쁘게 봐주셔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수상 이력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데 예쁜 꾸안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 왜냐면 지우학 때 교복도 초록색이었고 상 같은 데 가면 초록색을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좋아하는 음식은 정말 음식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식에 진심이다. 이 정도로 음식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탑5 네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뿌링클. 뿌링클은 주기적으로 수혈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건 국룰입니다. 치즈볼은 이건 안 드시는 분들이 약간 마보예요. 치즈볼. 그리고 야채 곱창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서브웨이. 제가 서브웨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없어요. 서브웨이가. BLT에 에그마요를 추가해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베이컨도 추가해 드시면 좋은데 약간 학생 입장으로서 조금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그마요만 추가해 드시고 쿠키는 필수입니다. 소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는 스위트칠리랑 머스타드. 이렇게 두 개 뿌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 김치찜. 너무 좋아해요. 밥 한 세 군도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Q. 이거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습니다. 아스트로 숨바꼭질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스무 살 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역시나 술 먹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잔 술. 술 먹기 플러스 치즈볼 앤 플러스 뿌링클 플러스 야구. Q. 주량 소주 4잔. 지효하고 언니 오빠들이랑 술을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받았던 거 얘기해도 될까요? 승균 오빠라고 준영이라는 역할을 연기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지효하고 저하고 스무 살이 됐다고 오빠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미역국이랑 갈비찜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스무 살이 됐으니까 처음으로 같이 술 먹는 자리니까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주신 거예요. 그때 진짜 지효랑 저랑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오빠... 근데 저는 술 지워가지고 우선 초코우유로 짜놨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다음에는 술 주량을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제가 대학교 로망이 되게 컸었거든요. 듣기로는 대학교 가면은 꽈팅도 하고 막 선배들의 그런 로망도 있고 막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여유가 생긴다면 꽈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길 겪고 나니까 많은 TMI를 남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지효학에서 나오는 지민이랑 그렇게 다르답니다. 제가 나오는 화보랑 인터뷰 예쁘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에 차기작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배우 김진영도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민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